안녕하세요. 경기도 공무직 근로자 통합채용시험에서 일반상식을 강의하게 되는 김대근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일반상식 한 과목을 가지고 지금 1차 필기시험의 당락을 좌우하게 될 텐데요. 일단 40문항이 나오죠. 40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바로 시험입니다. 2월 9일입니다. 그래서 시험 날짜도 얼마 안 남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동안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시험이니까 일단 경기도의 역사, 문학, 그리고 정치, 그리고 여러 가지 시책들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부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역사, 문화, 시책. 시책이란 말의 뜻이 뭐죠? 시책이란 말은 정책을 시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기도 역사에 대해서 일단 몇 문제에 놓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 그리고 시책. 제가 볼 때는 시책을 가지고 훨씬 더 출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아마 책을 보시면 우리 경기도에 대해서 행정구역 개편이나 또는 지방의회의 변천사들이 노는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출제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 역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의 역사를 볼까요? 먼저 인구. 자, 경기도 인구는 지금 몇만 명 정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답할 수 있겠습니까? 자, 몇만 명이죠? 자, 1,300만 명. 그렇죠? 자, 물론 대략적으로 1,300만 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경기도청 홈페이지 아닙니까? 자, 경기도청의 홈페이지. 자, www.gg.go.kr이죠. 그렇죠? 자, www.gg.go.kr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 자, 설마 세 번째는 모르는 사람 없을 텐데요. 자, 지금 현재 경기도지사는 누구죠? 이재명 씨입니다. 그렇죠? 이재명. 그러면 이재명 전에는 누구였죠? 자, 이재명 전에는 남경필 씨였죠. 그렇죠? 남경필 씨였고요. 자, 그리고 우리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 씨가 경기도지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기도의 역사에 대해서 볼 텐데요. 먼저 경기란 말을 봅시다. 경기. 자, 제가 한자로 써겠습니다. 경-기. 자, 한자를 써야 되는데. 자, 다시 하시겠습니다. 자, 하자가 좀 어렵죠? 자, 이게 밧전사를 쓰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쓰고 여기에 비침을 하고. 자, 우리 경기의 뜻이 뭐죠? 경. 자, 이 경은 서울이라는 뜻입니다. 서울. 서울경자. 자, 왕이 사는 곳을 경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기는 뭐죠? 기는 왕이 사는 곳의 주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 기자인데 그러면 이 경기란 말은 뭐냐면 왕이 사는 도시의 외곽 지역. 왕이 사는 곳의 주변 지역을 경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려시대의 경기는 어디였겠습니까? 개경 인근 지역이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경기라고 하면 서울 근처, 서울 인근 지역을 경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정도 이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경기라는 말에서 이 경기가 처음으로 등장했던 역사적 시점은 이것은 고려현종 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려현종 때가 경기란 말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태종 때. 이건 조선이죠. 조선, 태종 때에 이르러서 자, 팔도 체제로 나누어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세종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지금의 경기로 확립되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우리 왕의 왕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고려현종. 자, 고려현종 때에 경기라는 말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정식으로 사용되었다. 자, 그 다음에 태종 때 팔도 체제로 나뉘어지게 되고 세종 때 오늘날의 경기 지역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경기도지사라는 말을 썼는데 도지사를 과거에는 뭐라고 불렀죠? 도지사를 과거에는 관찰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관찰사, 그리고 감사, 그리고 방백, 도백 이렇게 씁니다. 자, 관찰사가 있었죠. 그렇죠? 관찰사가 행정, 사법, 군사의 정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조직의 변천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자, 이 내용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출제 가능성이 없습니다. 조직 확정 과정이 있는데요. 자, 해방 이후 그리고 미군 정치하에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6.25 전쟁을 겪고 그리고 또 지방자치제도가 91년부터 시행되게 되죠. 그전까지는 중앙집권 체제였습니다. 중앙집권 체제였고 그리고 이 경기 지역에 일정 지역이 편입되기도 하고 풀리독립되기도 하고 자,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은 굳이 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직 변천 과정 이게 쭉 넘겨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 경기도의회가 나옵니다. 경기도의회 자, 우리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만드는 법 자, 의회에서 뭘 만들죠? 의회에서 만드는 법을 우리가 조례라고 합니다. 조례 조례라고 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만드는 법을 규칙이라고 해요. 그리고 조례와 규칙 중에서는 조례가 더 우월적 지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도의회의 변천사가 쭉 나오는데요. 자, 이 내용에서도 자, 우리 일부만 보겠습니다. 자, 먼저 티급 볼까요? 자, 티급 보니까 자, 이제 선거를 통해서 의원이 선출되었다 했죠. 1956년입니다. 자, 그래서 1956년 의회가 경기도의회가 처음으로 열리게 되죠.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자, 1961년에 와서 이 의회가 해산됩니다. 자, 그러면 1961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61년 5월 16일 자, 쿤사쿠테타가 있었습니다. 자, 쿤사쿠테타가 있으면서 이 경기도의회는 결국 해산되게 됩니다. 경기도의회가 해산되다가 그러면서 거의 자, 1961년 5월 16일 쿤사쿠테타를 통해서 결국 의회가 경기도의회가 해산됩니다. 해산되고 거의 30년 동안 중앙집권체제로 있었습니다. 그 말은 지방자치대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가 90년 1990년 12월 31일 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다시 실시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1년부터 자, 경기도의회가 다시 구성이 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있게 됩니다. 자, 제 생각에는 자, 이 정도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다만 여기서 오탄한 것을 하나 좀 고치겠습니다. 자, 이제 쭉 보시면 자, 1961년 5.16 군사혁명 뭐 군사혁명 오늘날에는 군사혁명이라는 말보다는 쿤테타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자, 5.16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오타죠. 1991년이 아니고 1961년입니다. 그렇죠? 1961년 1961년 지방의회가 해산되었다. 이 개념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91년에 새로운 지방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쭉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10대 경기도의회까지 설명하고 있죠. 자, 이거는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것은요. 경기도의 유래와 연역에 관한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만 자, 오늘날의 경기도하고 비슷한 어떤 구역을 획정하게 된 것은 언제라고 그랬죠? 세종대입니다. 세종대. 그리고 경기가, 이 경기라는 말이 정식으로 사용되고 정식으로 이제 설치된 것은 언제입니까 하면 고려현종대입니다. 고려현종대. 훈련.